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자체 소통 채널을 통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직원이 남긴 다양한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CEO와 직원 간의 소통 활성화가 기업의 새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해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한라인 엔톡을 통해 국내외 2만 4천여 명의 직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섭니다. 엔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CEO와 다국적 직원들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소통 채널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직원들은 직무를 포함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권부회장의 답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은 개설 첫날부터 권부회장의 성향을 알고 싶다며 성격유형검사인 MBTI의 결과를 묻거나 인사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답변까지는 이르면 7일 이내, 늦어도 한 달이면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최대 한 달여가 걸리는 이유는 직원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까지 고려한 겁니다. 권부회장은 엔톡 도입을 시작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기존 소통 구조는 개선하고 친화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CEO와 직원 간 소통 활성화는 LG에너지솔루션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노준영 롯데정부통신대표는 최근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이뤄지는 비대면 행사에서 직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매달 메타버스 플랫폼 간담회에 참여해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MG세대 직원들과 함께 강연을 듣거나 퀴즈 맞히기에 참여하는 등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런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평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CEO가 의사소통과 커뮤니티 능력을 장애를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조직원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발현하려고 예를 쓰게. 이런 상황이 바로 그 조직의 문화를 바꿔간다는 겁니다. 트렌드 파악과 대처,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직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CEO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데일리TV 이해랍니다.